오늘 새벽에 우리 18번째 시간입니다 제 18장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 여러분 가지신 교환 78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성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함에도 낙심하고 넘어지는 안타까움이 많고 우리의 기도가 더 신실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기도는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누려지지 않을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그 뜻이 이룰 때까지 우리가 기도자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이내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바르게 알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을 잘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하면 훨씬 더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은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으로만 우리는 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래 했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진심으로 했는데 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잘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요 반드시 기도응답에 그룹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내 낙심을 하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는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기도는 열매맺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6장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기도를 시작한 동기는 사도 바울이 내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를 인도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비두니아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원인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만은 그것의 현상은 뭐죠?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몸이 아파서 가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어떤 현상과 사실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현상일 뿐이고 실상은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낙심을 합니다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 마침내 기도 중에 환상을 보기를 마게도냐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는 아시아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 우리가 하는 지도로 말하면 터키를 말합니다 마게도냐는 터키와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 땅을 말합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의 차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바다를 그의 마음속에 건너지 못했어요 그냥 이 아시아 대륙에서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를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어 아시아로 가겠다고 비두니아로 가겠다는 바울의 기도를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자 마게도냐로 부르시는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 아시아로 가는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구나 라고 낙심을 하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 들어와 바닷가에서 그렇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기도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많이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고요? 잘 들으세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어떤 과정 속에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게도냐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 그 복음이 대살로니가와 아테네와 고린도를 통해서 로마로 가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뜻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기도했죠 그러나 아시아로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고 비도니아로 가는 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아멘이죠? 따라합시다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도 응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시는 뜻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닌 건 막으시고 막으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인 걸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이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고 막으시고 막으시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아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가 보다라고 포기를 하는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통곡하여서 기도하고 밤을 새어 부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과정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마게도녀를 오게 하는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듯이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의 선지자를 세우기를 원하는 뜻을 깨달았어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받지겠다는 소원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아이가 아니라 사무엘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 때때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속절없는 시간을 안타까워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내 기도의 시간이 흐르고 흐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흐르는 시간 속에도 일하고 일하고 일하셔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에도 가깝게 가게 하는 거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일하고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는 아시아로 가고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하여 기도했지만 예수의 행이 허락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고 마침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드디어 그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곳에서 빌리뽀라는 교회에 처음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 시작되는 유럽 대륙에서 어떻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이르게 하는지 그 과정이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의 과정이죠 저는 축복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는 사람이 하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의 과정을 역사에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속에도 기도 응답의 과정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 신실한 기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진 교안을 보시면서 세 가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응답하시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교안 79쪽부터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람이 기도하면 주님이 생각을 주장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여서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이제 바울이 이 마게도냐 땅에 왔습니다 실상은 바울은 처음부터 빌리뽀를 가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잖아요 왜 마게도냐에 가나에서 바울은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할 자신의 계획은 철저하게 세웠었겠죠 그런데 주님이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란 환상을 보게 될 때 바울은 오직 그 말씀만을 믿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마게도냐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란 땅이 얼마나 큰 대륙입니까? 그럼 그게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느냐? 쉽게 말하면 미국의 어느 선교사가 물론 선교사가 아니겠죠 처음에는 청년이었겠죠 그것이 아펜젤러나 언두두 같은 그 당시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기도하는데 조선 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들이 무뚝대고 조선에 올 때에 그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디로 오겠습니까? 부산으로 올 수도 있고 평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디든지 올 수 있는데 그들은 인천으로 왔단 말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라 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깨닫고 가는데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게도냐라 갔다가 이제 내륙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왜 빌리뽀에 머물게 되었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루를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마게도냐기 때문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빌리뽀에 머무른 겁니다 그러고는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은 회당을 찾습니다 아시아에 가면 회당이 많이 있는데 이 유럽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용한 강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가더라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의 생각에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하루 여행을 멈추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강가로 갔더라 그런데 그는 혼자 기도하려고 강가를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있더라는 거죠 그의 생각은 기도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청하여 저희 집에 머물라고 청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리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안식일이니까 조용한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루디아를 통하여 빌리뽀 교회를 세우려는 주의 뜻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내가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주님이 주장하신 거죠 주님이 주장한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생각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생각을 주십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다 에스드가 3일 동안 검식하고 왕이 죽일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가지고 어전해 나갔지만 에스드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왕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원래의 생각은 뭐죠?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호가 어전해 나오면 그들의 규례는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자 사랑스러워하더라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존경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여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강가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을 파는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이제 여행자들이 집니다 그 여행자들을 저희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청하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일이 바울이 설교를 잘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게 성경입니다 왜 루디아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물론 루디아는 그렇겠죠 바울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저렇게 귀한 분이면 내가 도왔어 이 도시에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지게 해야 되겠다고 그는 바울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바울에게 신뢰가 가고 저분이 하는 일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성경을 말하기를 그 마음은 루디아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51기도학교 단임 목사가 불상해서 참여해도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목자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참석해라 그래서 목자 때문에 참석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우리가 새벽기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어?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셨어 이만큼이라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더 기도하면 더 많이 열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종의 마음을 통하여 그 역사하실 때 그가 만날 때마다 선하고 복된 협력자와 많은 돕는 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도 역사하는 통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 주님이 뜻을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마 그날 그 강가에서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구나 참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구나 아멘이구나 한빛 기회도 아멘이구나 다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고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말씀이 참 좋은데 은혜를 받았는데 다 돌아갔어요 은혜만 받았어요 그런데 루디아는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다 은혜만 받으면 성교사님을 집에 다 모셔서 도와줍니까? 아우 성교사님 고생하시고 참 귀한 일 하시네 아우 훌륭하시네 그리고 끝입니다 그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루디아는 그 말씀이 끝나도 자리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꾸나여 머물게 하니라 그저 지나가는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강꾸나여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이 도시의 복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2000년 전에 루디아가 했던 일은 지금도 그는 죽었지만 그가 살았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빌리뽀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빌리뽀에 가서 루디아가 청하여 바울의 일행에 머물렀던 집을 가보았고 그곳에 지금도 루디아는 죽고 없지만 루디아의 아름다운 믿음은 교회로 남아있습니다 루디아 기념교회라고 주님이 뜻을 주장하십니다 뜻을 주장하십니다 내가 저 사도를 도와야 되겠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뜻을 정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세상과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 안에 역사시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뜻을 세우게 하십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외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는 20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기도의 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 기도하는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 기도의 동력자를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러나 나의 현상과 사실은 하나도 달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혼자 빈 성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였고 마침내 이 땅에 500개 넘는 많은 교회들이 기도학교 사역으로 기도의 거룩한 숲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빛교회의 이 놀라운 기도의 붐을 볼 때마다 저는 널 감사합니다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죄송한 건 여러분을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깎게 한 건 제가 20년 전에 기도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은 순서가 돼서 나왔고 50일이 돼서 나왔고 목자가 하도 전할해서 나왔고 단위 목사가 불상해 보여 나왔어도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은 주님이 일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 선한 뜻을 세워서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평가에 말씀하십시오 아멘